얘들아, 우리 또 연습 한 번 해볼래? 좋지? 근데 디노가 안무는 알려줬는데 노래를 안 알려줬어. 노래를 몰라 우리가. 무슨 노래지? 이게 무슨 노래인가 싶은데, 난 이 노래가 좀 제격인 것 같더라고. 아, 그 노래? 해볼까, 그 노래? 아닌가? 맞는 것 같기도 한데. 스냅슛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스냅슛? 그럼 다음으로 스냅슛 해볼까? 그럴까? 5, 6, 7... 뭐지? 스냅슛. 해볼까? 5, 6, 7, 4... 스냅슛, 나를... 스냅슛... 다시 해볼까? 그럴까? 아닌 것 같아. 스냅슛도 아닌 것 같아. 무슨 노래지? 우리 새벽은 나보다 더 어때? 오, 좋은데? 5, 6, 7, 4... 우리 새벽은 나보다 뜨거워. 아침이 올 때까지. 나의 마음은 나보다 뜨거워. 지금처럼 너에게. 오, 이거! 이 노래인데? 이 노래 잘 맞다. 이 노래인데? 아니, 준아. 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? 히트. 히트? 오, 잘 어울리네.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. 그렇네. 좋네. 무슨 노래지? 무슨 노래지? 모르겠다. 우리 키라타한테 맞춰보라 할까? 좋아. 여러분, 맞춰보세요!